강량유전, 장비특성, 회피, 인내력 뭘 챙기는게 좋을까요? 치명타 효과를 많이 보는 애들이 반궁, 반궁, 석궁 그 다음에 장궁이거든? 3개가 좀 많이 크고 양검... 양검 어떻지? 양검이 최소 데미지랑 맥데미랑 차이가 많이 나면 얘는 막 레키루스처럼 크게 나진 않잖아. 얘는 31에서 125인데 얘는 106에서 177인데 크지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pvee만 하신다. 그럼 회피가 좋을 것 같고요. 왜 회피가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옥들은 치명타 세팅이 그렇게 막 유저들처럼 빡세게 되어있진 않거든. 그래서 크리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죠. 자주 터지는 세팅은 아니라서 인내력 효과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유저와의 싸움에서는 이제 다들 치명타는 무조건 세팅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무기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군은 치명타로 인한 강력한 데미지를 뽑아내는 게 효과가 큰 반면에 아까 봤던 양손검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 이걸 이렇게 꼈을 때 민맥댐 차이가 1, 3, 7, 3, 6, 4 한 2.5배 정도 나나요? 이거는 거의 뭐 4배,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장검이나 이런 장궁, 석궁은 치명타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런 고기군들을 좀 상대할 거다 하면 저는 인내력도 정말 좋은 옵션이라 생각해요. 지금 옵션을 뭘 맞춰야 되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아요. 저는 지난번 영상,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피, 인내 둘 중 하나만 몰빵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좋은 옵션은 생명력이죠. 최대 생명력을 일단 맞추고 그 다음을 특성을 해피나 인내를 옵션으로 맞추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거리, 원거리, 마법 세 가지라서 사실 특성이 세 줄이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이 없는 자리에서는 뭐 이런 거를 맞춘 다음에 다른 걸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강화 지속 이런 거죠. 강화 지속이나 약화 지속 이건 이제 마이너스고 강화 지속은 플러스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직업군마다 달라. 직업군마다 일단 약화 지속은 상대의 기절 같은 거나 이런 이제 CC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제 퍼센티지로 깠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직업 TVP에선 좋죠. 강화 지속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화 지속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막 3초 강화짜리가 25%만 올려도 옵션을 이게 5초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5초가 이제 안쪽으로 보면은 뭐 4.1초 이런 것도 이제 올림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게 25%라면 3초가 25%가 되면 원래는 요게 3.75초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이제 상향돼서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둘 중 하나만 몰빵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아 아직 리뷰 안 했어요. 리뷰 못 했어요. 이건 좀 오랫동안 해야 돼서 어 기초님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피 인내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둘 중 하나 몰빵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피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0이 된 거고 인내는 데미지를 뭐 퍼센티로 깎는 그런 느낌이죠. 둘 다 어중간하게 올려버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데미지를 0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해피가 내가 됐어. 해피가 돼도 인내를 내가 올려놨던 게 좀 손해를 보는 게 좀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해피를 좀 더 올려가지고 내가 3방을 해피를 할 거를 뭐 5방을 해피를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피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을 돌파해버리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단검은 해피를 추천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단검은 근거리 해피를 무조건 먼저 올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엄마가 있는데 단검 같은 경우에는 특성 스킬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단검을 하는 거거든요. PVP 할 때 이게 있어요. 그림자 전상이 있습니다. 내 해피가 무려 570 증가하는데 이게 만렙 찍으면 690까지 증가됩니다.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내 원금마 해피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건데 금거리 해피가 없어. 얘는 그림자 전상이 금거리 해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거리 해피는 좀 맞춰주는 게 부족한 금거리 해피를 맞추면 다른 원거리 해피나 마법 해피는 내가 뭐 구르거나 돌진 기동기를 쓰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이 기동 스킬 사용은 무려 6초 동안이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PVP 할 땐 그냥 무한으로 해피가 570 혹은 그 이상 올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금거리 해피만 올리면 단검은 좀 생존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빼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피 효과가 정말 커요. 잘 안 죽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해피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PVP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암살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공격 해피할 때마다 이 은신의 망토 재사용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이걸 통해서 떼쟁에서도 상대를 한 명 죽이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암살 버그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아니더라도 상대한테서 해피를 많이 땡겨낸 다음에 은신을 속을감을 땡겨서 다시 은신하는 요런 이제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암검은 가능하면 이미 해피도 높고 해서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암검은 무조건 해피가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접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저는 최생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순위는 최생 그 다음에 근접 해피 그 다음 뭐 이제 강화지속 약화지속 등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피스별로 있는 거 뭐 스피저 뭐 스피 증 뭐 등등 있잖아요. 풀감 뭐 이런 거 뭐 이동속도 뭐 공속 뭐 이런 거 좋아 보이는 것들 넣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 옵션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무튼 해피 있네 둘 다 좋다. 근데 둘 중 하나만 몰빵하고 단검은 금벌이 해피 좀 신경 써서 넣자.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직업마다 선택할 옵션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 간의 어떤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더 이제 이런 가위바위보 형식이 강해졌는데 가위바위보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단검류들은 뭐한테 셉니까 단검류는 어 뭐야 단검 석궁 이런 데 엄청난 강세를 보이죠. 물리 방어가 좀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장궁 장궁이나 이런 애들한테도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장검류가 안 되네요. 먹새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이 장검한테 강세를 보이는 게 뭐냐 법봉 지팡이 이런 마법 마법 방어를 챙기기가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장검류가 장검류가 마법이랑 이런 지팡이 이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단검이랑 석궁 이런 애들이 이제 법봉 지팡이를 좀 잘 자르죠. 그리고 장궁이나 이런 원거리 딜러들을 잘 잘라요. 암살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장검류는 마법 인내력이나 이런 걸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이 단검이나 석궁이나 장궁 이런 애들은 치명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건 TL 라이브 때도 이제 개발자가 오피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TL 라이브에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죠. 단석장이 단석장이 치명타 옵션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인데 얘네가 정말 치명타 효과가 좋아요. 치명타 효과에 대해 반대가 뭐냐. 인내잖아. 내가 단검 단석장 얘네가 좀 불편하다. 인내력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거에 대한 카운터를 좀 쳐야지. 그럼 이제 법봉이나 지팡이 이런 애들은 사실 치명타 효과가 크지 않아. 거기다 양손검도 조금 치명타가 크지 않아요. 다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팡이랑 양손검은 무기를 보시면 알아요. 무기를 보시면 민맥댐 차이가 큰 게 있으면 민맥댐 차이가 크면 치명타가 효과가 큰 거거든요. 데미지가 적게 들어갈 것과 적게 들어갈 것에 데미지 격차가 너무 크다면 치명타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갑니다. 저같은 경우 렉키루스를 보시면 저는 지금 렉키끼고 있으면 데미지가 51에서 230 왔다 갔다 데미지가 거의 5배 가까이 4배에서 5배와 사이죠. 데미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치명타가 안 터지면 데미지가 정말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양손검 같은 경우에 제가 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는데 한 2.5배 정도 차이죠.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양손검과 지팡이는 이번에 거기다가 강타 시너지가 많이 추가돼요. 그래서 얘네한테는 강타 해피를 맞추는 게 정말 좋겠지만 강타 해피라는 옵션 자체가 맞추기 쉽지 않죠. 뭐 여기 기원석 차원석 이런 데서나 맞출 수 있는 게 강타 해피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팡이 양손검 상대로는 해피를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아예 데미지를 안 받으면 되잖아. 패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게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는 인내력을 맞춘다고 해서 데미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 자체는 인내력보다는 해피가 좀 더 좋을 거라. 이런 식으로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개발자들이 의도를 한 거야. 게임은 어찌 됐든 가위바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위바위보가 있는데 내가 뭐 뭐야 본데 가위가 너무 아파. 이거를 신경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가위를 확실하게 잡겠어.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 이건 자신만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둘 다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신경 쓰셔서 이거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 지금 내가 쟁을 해봤는데 얘가 너무 띄꺼워. 그거에 대한 걸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요.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단석하시는 분들은 장검을 이제는 그냥 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카베라고 하죠. 반격기가 너무 아파요.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일단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뭐 완벽한 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이제 해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견이 좀 다르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편이라서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단검 살기 힘들어. 이게 걔네가 바뀌었잖아요. 기팡이 패시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띄까운 게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침묵 효과 걸렸을 때 지속시간 2초 감소합니다. 이게 너무 싫어요. 후면 속박 상태이성 내성이 증가합니다. 이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 잘 안 죽어요. 덥지 않은 애들이 잘 안 죽어. 얘네 자르려고 나 들어가는데 아 막 살아 돌아가면 짜증나. 옛날에는 범윙 죽었는데 장검은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요즘엔 도트딜을 그렇게 건대. 장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법사들이 그렇게 싫대. 지팡이나 이런 애들이 데미지가 좀 많이 아프죠. 마법 데미지는 그 좀 데미지 경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장검의 그 카운터 배려 반격기가 자신의 방어 그러니까 데미지 방어에 대한 퍼센티지로 상대한테 반격을 하는 거잖아요. 마법 데미지는 그 경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경감에 그 비례한 데미지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